안녕하세요 주지윤입니다. 안녕하세요 한효주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채훈 역을 맡았습니다. 우채훈은 군인 출신이고요. 지금은 경호원으로 윤자우 회장님을 경호하고 있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공학기업 블러드프리 BF의 CEO 윤자우입니다. 네 지배종은 어떤 금미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금미래에 대한 미장선이 좀 담겨 있고요. 그리고 재미있는 액션도 있고 또 어떤 스릴도 있고 주제 자체가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 주제도 갖고 있으니까요. 보시면서 같이 조곤조곤 떠들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볼거리가 다양하게 많은 드라마이니까요. 곧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배종을 만나보세요. 밑에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